며칠 후 활동! 며칠 후 활동! 매번 저런 식입니다. 깨끗이 치워넣으면 또 싸고 치워넣으면 또 싸고 밥주면 엎지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가 뭐가 이쁘다고 지금 벌렀덩 누워가지고 뭐하는거야 너? 불이나 흔들고 아아 오빠 아우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자기 전방 1미터를 초토화 시킨 아리 뭐죠? 덕분에 성민이 대대적인 거실 청소에 나섰다. 그런데 어째 정리하는 모습이 좀 능순난하다 했더니 40분에 한 번 걸로 계속 치운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지쳐가지고 더 이상 치우고 싶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뜯어놓고요. 밥 주면 다 다 엎어놓고 수퍼주니어 천방지축 아리로 인해 벌써부터 지쳐가고 있다. 수퍼주니어 수퍼주니어